사신 지옥불 잔혹성 지옥불 까비 폭포 pp 왕타 약분 약분 측 육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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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포션도 빠지겠는데 염죽 분노몸풀기 박치기 제거는 잘 되네 육강력인데 타격 감아야겠다 아이 뭔소리야 강타 감아야겠다 갓방 전장 갱시병 아니 왜 빡티를 하세요 아이고 뭔 보음을 타격 하하우 어둠의 포옹 굉장히 사고싶네 상태 of는 컷 포식 마리케이드 광폭화 소유자는 절대로 이 방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와 그러면은 밥 먹을 때 망치로 먹겠네 개멋있을듯 님 밥을 왜 그렇게 드세요 저주템이라 손에서 안떨어져요 아이 바리케이드 변있었다 화연버션 전함 진근 아이야 헐 헐 피피 개존에 와우 흘불 소멸이다 소멸 저걸 막네 와우 대단해 또렷 또 내기 흘레는 좋은데 강화를 못해 강화 못해도 그래도 쓰자 나중에 전투장비 넣으면 되겠지 도렷 또 내기 도렷 또 내기 도렷 또 세스 아우 개빡새네 진짜 도렷 또 내기 가수 이거는 쓰겠습니다 선의 코기름 아니 사기당함 님들 다 사기당함 몸을 풀지 못함 펜촉 지불 포식 금카가 두개나 나오냐 근손실 평소 안하던 선택으로 전타 부르기 뭐지? 이미 평소에 안하던 선택한거 같은데 대검 지불 약분도 지불 아 슬레 왜 안썼지? 플리트 좀 쏠리네 재생 개노산 슬레임 골고루 때리지마 인마 재생이라고 배터 굿래프 꼬옴 아니 엄냠냠냠냠 지옥권 박치기 천둥 마페 조까비 포싱 못함 흘려보내기 배어 맞지 않을까요 때려바로 벽돌 벽돌 척쇠? 포인티였나? 포인티 로미오 배어 척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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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리케이드 척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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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orn 척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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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멩 끄어어어ㅓ어어어ㅓ어어어ㅓ어어억 잠물 아 이 잠물 먹으니까 스네코 눈깔 나오네 아, ㅅ 작은집 위압불 좋네요 무감각? 무감 각각 안녕하세요 작은 집도 아나돈 선택이 아닐까 아무튼 아나돈 선택이요 얘랑 싸울때 바리케이드 필요 없었을텐데 아 왜 자꾸 바리케이드 쓰지 바리케이드가 좀 참기 힘들지 빨건 해골 갓 뿜기 해골 살만한데 저 위에 상점이 있으니까 돈 아끼자 이거 도저히 살 사고 싶지가 않다 이거 어차피 뿔에서 자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체력 좀 깎이더라도 아잇 딜카드 다 빠졌네 아 왜 개체수가 없지 잠깐만 휴 텅스텐 막대 양초 텅스텐이다 이정도면 저주 먹을만한데 근데 아까 흑우부적 꼽다고 넘김 가단작을 제거하고 이강화도 알만하긴 한데 그래도 타격 지우는게 낫겠지 불사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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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현두미 개빡들 포식각 을 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걸 못먹네 포식항화 안되있는게 아깝다 혈안 혈안 쓸만한데 안해 강화되어 있었으면 없다 아리어즈 나오냐 잠깐만 아 앞에 휴식인데 괜히 먹었네 서순도했다 이 정도 맞았으면 휴식에도 안 억울하다 굿 발화 오히려 좋아 발화 강화 가능하면 먹겠는데 강화가 불가능한데 흑우보적 오스텍 불가능함 하지만 천원을 받아도 될 수 있지 발화 짓기 너무 망설여지네 아까 빨간 애굴 살걸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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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개방였네 음? 호스도 안 깎였다며 이거 맞는거보다 부상 들어오는게 너무 헤반데 킬각 대고 명치 달리는거가 게임 개설하네 아니?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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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이번에 왜 또 왜 안 때리지 시동설 시동설 킬각 흠 흠 지타님 홍신 감사합니다 흐어언어언어어어 만수 10개째 전투앞송 추락 아.. 줄 건 좋아 아 무감각 줄까? 무감각은 빌드업용으로 넣은건데 지금 아 그래도 무감각이 낫지 아 바깥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쥬쥬쥬 아 쥬쥬쥬 체력 어차피 자고 펜터면은 이거는 그냥 만능에 맞겠다. 대검이 빠지는 개뚜디 맞았네. 기념품으로 공격력 사왔죠. 아 이것까지 사면 다음 층에서 포션을 못사는데 약분 좀 아깝다. 어 킬 갑. 어 신성. 신성 쓸만하죠. 대혼란? 대혼란. 대혼란 지금. 지금 타이밍 타는 카드 없는데. 약분 정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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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쓰지마 자신쓰지마 취향 너무 좋고 풀피 아아 아 달팽이 무감감 못쓰는거 너무 아깝다 안에 인공물 달팽이 개 꼽네 달팽이가 뭘해도 항상 꼽다 뒤졌으면 안에 재벌 열팽이 안전한 출발 연출 연출 내사신 연출 연출 야쁜개굴 분개굴 달팽이 게임 너무 잘하는데 계속 디버프... 단타 디버프 단타 단타 디버프 단타 앗 유바 풀피인데 펜터그래프 아니 뭐 아이 풀피인데 자야 돼 무지개 뿔 짱 리즘 드르릉 포션 떴다 힘...오... 근데 힘...오... 글쎄 약화가 더 좋을 것 같은 민포... 힘이... 이... 왜 약화가 날든 멀쎄 험 3 3 흘레 흘레 하나 더 넣고 적어놓을까? 민트 포션 넣을까? 요걸로 인공물 가구 무장해서 넣어야 되네. 포션 벨트 마련네. 몸풀기랑 태엽 장치 하는 것도 원수할 건데. 근데 아마 심장전에 취향 막을 때 애 쓸 것 같아가지고. 살 거면은 흰 포션이나 민트 포션 주네.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텅스탠도 있어가지고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에 돈 안 세고 왔다. 내 사신. 대사신. 망겜이네 이거. 아 진짜 망겜. 아니 어떡해 40만. 하 씨. 얼탱이 없네. 비행기. We up. 무장해제 2패 때 쓰는 게. 2패? 2패가 아니라. 피해를 10초입니다. 아니. 뭐 이따 쓰레기 가져가다. 아! 아니! 아! 아! 씨. 꼴받네 이거. 신성 어디가 있냐. 신성 어디가 있냐. 위압 인공물 깔 때 써야겠죠? 아니다 지금 쓰자. 슬퍼. 슬퍼. 아멘 와 앞으로 앞으로 더 45딜이면 맞긴 맞지 때려야 되나 말하자 안 때리면은 오래 하려고 45딜이니까 펜초킬가 50일 킬각이네 파워 접착 방금 오리아르 콘에 텅스텐까지 하면은 맞긴 막았겠다 쓰릉 2858 점수 수준 승리 광역 없어가지고 뱀미한테 터지는 이 녀석은 광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